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소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오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체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리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칼릴리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치파 중에서 평지광야의 베셀과 갓치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문학세치파 중에서 파산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합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난한 땅 신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네 여호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모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 하차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차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차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차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차손의 지파와 시몬 차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차손 중 그 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차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랫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졸락들은 여분 내 아들 갈레베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차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떼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부온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돛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차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 하차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 하차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리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여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여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야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여 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단악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다 그 하차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차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곤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여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읍이여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읍이여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디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몫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새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차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용루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여 르벤치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여 가치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킬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여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차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뽑아 얻은 성읍이 열두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차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오 또 그 목초지들이라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와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와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갓죽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사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차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한 땅 신루에서 이스라엘 차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루벤 차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한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다라 이스라엘 차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벤 차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한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차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차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차손의 온 회중이 신루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차손이 제사장 엘라사리의 아들 비누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차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 차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창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재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버라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가짜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는이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유하기를 그치게 할까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삼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외에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과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차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차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셀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벤 차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차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느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차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셀의 아들 비누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차손과 가차손을 떠나 길러하 땅에서 가난한 땅 이스라엘 차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차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차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차손과 가차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차손과 가차손이 그 재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제81편 아사베시 인도자를 따라 기띳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팔을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당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소베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치지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우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행동 여호와를 미워하여 딸디 물음 한글자막 by 한효정